무슨 얘기가 있었어? 이렇게 일찍 이 할머니를 찾아? 말해봐. 할머니. 뭐? 집을 나가?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니가 왜 집을 나가? 이제는 여기가 네 집인데 나가면 어딜 가겠다는 거야? 죄송해요, 할머니. 저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요. 그래. 우선 이유나 좀 들어보자.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 주시고 로라에서 일하게 해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데 저 혼자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건 자꾸만 마음에 걸려요. 고아원에 갈 뻔했던 저희 남매 거둬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엄만데. 취직했으니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요, 할머니. 죄송합니다. 그래, 난 말리고 싶다만 니 뜻이 그렇더만 할 수 없지. 니 고집을 어떻게 꺾였어. 예수. 그래, 난 아직 한참을 안고 싶다. 그래, 난 마이크가 한참을 안고 싶다. 나아는 다른 여야 좀 다루는 체 ache.